아 무서워 야 나리 뺐어 나리 뺐어 소녀 같은 마음으로 와 너무 부러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노게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아이비킹 팬분들이 나가니까 더 좋네요 지금 그죠? 네 저희 팬분들 밖에 없어서 너무 좋고요 네 이렇게 많은 관점 분들이 저희와 함께 이제 크리스마스이부를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간 나시면 저희 체육관 많이 와서 많이 만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디노게임 선수와 공을 해고요 주인공호동을 이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며 이름은 또 당황스럽게도 지금 네 디노게임 우? 우상우님인데 우상우님? 난리 났습니다 우상우님! 저 비명인 줄 알았습니다 우상우님 우상우님께서 비명을 찍으면서 를 얼마나 좋아했으며 이제 우상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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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했어! 자립했어! 소녀같은 마음으로 와... 이렇게 설레니까? 이렇게 설레니까? 김영경 선수가 놀랐습니다. 그만큼 다행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김영경 선수가 뽑았을! 김영경 선수를 정말 좋아하냐! 어슬렁국! 와! 아! 그녀의... 그녀의 선물을 기다리는! 아! 이 세상에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정중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전달합니다! 유니폼! 스페이스 사이의 유니폼을 때립니다! 아! 또! 지금... 아, 예. 그럼 이력 촬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번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